강원도에 있는 동그란 이 건물, 동네 80대 할머니께 물어봐도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십니다. 특이한 이 건물 오늘 올빼미와 함께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여기는 강원도 영얼군 상동업, 상동광산 바로 아래 있는 마을입니다.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특이하게 저기 둥그런 집이 보여가지고 잠시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가 상동업래인데 해발이 무려 600미터나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눈도 많이 오지만은 여름에는 참 시원하답니다. 폐광된지가 몇십년이 다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은 폐가도 많고 무너져 내리는 집도 더러 보입니다. 동그랗게 생긴 저 건물 참 궁금합니다. 일반 가정집을 저렇게 동그랗게 짓지는 않겠죠.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광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건물 같습니다. 상동광산 여기는 다른 태백이나 이런데하고 다르게 석탄광산이 아니고 텅스텐광산입니다. 상동업에 있는 상동광업소 이 광산은 92년도에 채굴이 중단되고 폐광이 되었습니다.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 광산들은 석탄을 캐내는 탄광입니다. 그런데 여기는 텅스텐광산이다 보니까 부가가치도 있고 또 여기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부자 마을이었다고 합니다. 빨래도 걸려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연세드신 어르신이 사는 것 같은데 이 골목 안에 저 건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흥주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. 아마 옛날에 저기를 유흥주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. 드론으로 보니까 지붕위에는 슬레이트를 지금 얹어놨습니다. 아마 여기서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건물이 동그랗게 참 특이하게 생겼죠. 상동업 업내에 있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거의 안보입니다. 저기 할아버지 한분 계시고 뭐 좀 여쭤볼라 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. 폐광이 되다 보니까 업사무소가 있는 마을인데도 이렇게 한산합니다. 예전에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. 한창 전성기 때인 1971년, 네 제가 태어난 해네요. 그때 여기 마을의 인구가 2만 3천명 가까이 됐답니다. 골목 안쪽에 들어오면 이처럼 무너져 내린 집들도 많이 보입니다. 이 집이 아까 동그란 그 집인데 일사모라고 유흥주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. 유리창이 박살이 나 있는데 안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옛날 일본식 다다미 방이죠. 네 그렇게 나무 문짝을 만들어 놨고 안쪽에는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사는 일반 가정집 방하고 똑같습니다. 유흥주점 영업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닥에 보면 빈 술병들이 엄청나게 나댕굴고 있습니다. 예전 60년, 70년대에 여기서 케넨, 텅스텐을 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무려 그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절반 정도가 됐답니다. 우리나라 초기 산업화의 시작점인데 여기가 이제는 완전히 몰락을 해서 이렇게 폐가들만 남아있습니다.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도 젊은 시절에 여기 광산업을 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번 돈으로 포스코를 지을 그런 자본을 마련했답니다. 상동광업소는 역사가 깊습니다.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텅스텐을 캐내기 시작했고 또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수탈을 해갔습니다. 고양이도 한 마리 안 보이고 강아지도 안 보이고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. 할머니 말씀 좀 여쭐게요. 이 동그란 게 이게 뭡니까? 건물이? 옛날 집이래요. 집이라고요? 옛날 그 안에 장소한 거였어요. 네, 그는 맥주홀하고 이랬어요. 집을 저렇게 동그랗게 했죠? 옛날, 옛날 일본 때 집이래요. 일본 시대. 아, 일제 시대 때 지었어요? 네, 네, 네. 저 집은 뭐... 지나가다가 하도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... 네, 속판을 때려도 안 깨진 적이... 저 집으로 많이 오더라고요. 일제 시대 때 지었구나. 와, 그게 아직 남아있네요. 네, 남아있어요. 일제 시대에 뭐, 뭐, 방공호 같은 거 지었는가. 아, 그런 모양이네. 네. 일반 가정집을 저렇게 지을 리가 없잖아요. 네, 우리 김씨 좀 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니, 구경하러 많이 오는 거야, 사람들이. 방금 여쭤본 80대 할머니도 이 집의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일본에 지은 거라는 정도는 알고 계신데 이 집이 일반 가정집으로 지어졌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가정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지을 필요가 없죠. 건물 안에는 새로 시멘트 블록을 쌓아가지고 일부러 누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. 동그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여기도 폐갑니다. 예전에 지은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.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짓는 게 당연하죠. 여기 문살도 보니까 옛날 일제 다담이 방 그런 방식입니다.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상동업 초등학교 학생이 1200명이나 됐답니다. 80대 할머니도 정확히 동그란 건물의 용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. 비슷하게 생긴 이 건물이 경북 영양에도 있습니다.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고 그걸 잘게 부셔가지고 이제 무거운 광물들 걸러내는 그런 선별장입니다. 선별을 하려면 우리 사금처럼 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냇가 옆에다가 이런 선광장을 짓는답니다. 이 동그란 건물은 아마 광산이 개발되던 초창기 1910년도 정도에 지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폐광촌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시골 마을보다 훨씬 더 황폐화가 심각합니다. 과거에 2만 3만 명이 살았던 이 마을 지금 인구가 천명밖에 안됩니다. 정부에서도 이 폐광촌 마을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우리 세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공동화가 됐습니다. 폐광지원금 다 빼먹었는데 인구는 완전히 폭망을 했고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무조건 다 빼먹습니다. Econom국은 배양 핫갈리어 내 stinks 독 20 ر foto 냐 냐 냐 한글자막 by 한효정